이걸 진짜 컨셉 잡아서 하는 것 같이 보이는지 컨셉 잡았고 아 그래요? 황금꺼 말씀하시는거죠? 네 네 기회를 너무 잘하시니까 맞아요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네 아 아 아 저 구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하이큐 아 아 구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신대방 이동이 엄청난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미리 체크해 두시고 참여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신대방 이동 보람의 초등학교에서 와 보람의 신이 나는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 되겠습니다 보람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3인조 밴드 연주부터 수도요고 댄스 동아리 친구들의 댄스에 지역 주민들의 기타 연주 라인 댄스 가수들의 무대까지 말 그대로 지역 축제 종합 선물 세트란 말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이 나는 가족 노래 자랑까지 마련됐는데요 어디 누가 누가 잘하나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참여해도 신이 나고 보기만 해도 신이 나고 모두모두 신이 나는 와보람의 신이 나는 축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찾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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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